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파리 테러로 선포된 프랑스의 국가 비상사태가 앞으로 석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석 달로 연장하길 원한다는 뜻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0일 이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각국 내무장관들은 오는 20일 벨기에 브리셀에서 모여 안보 관련 특별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랑스 파리 테러 악재의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뉴욕중시는 미국의 소비둔화 우려와 유가 급락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16% 떨어진 것을 비롯해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2%, 1.54%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 급락한 채로 출발한 이후 내내 약세를 이어가다 30.27포인트 내린 1943.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뉴욕 유엔 본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반총장의 방북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문의에 대해 반총장은 그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총장의 방북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반총장이 방북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해온 점을 설명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반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종종 방북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사격 훈련장에서 실탄 상자가 분실돼 무리를 일으켰던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사격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대리사격 등의 이유로 동대문경찰서 경찰관 1명을 해임하고 사격장에 가지 않은 경찰관과 실탄관리 담당자 등 8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4도 습도는 72%입니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